자 그러면 이거 60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게임이고요. 이긴 사람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요? 마피아만 들고 가는 거죠? 만약에 마피아 2명이 이기면 5만 원이고 마피아 2명이 이기면 경찰이 아니 시민이 이기면 2만 원 2만 원 2만 원 시민이 이기면 시민이 이기면 아 죽었어도? 시민이 죽었어도? 아니요 시민이 죽은 사람은 아니에요. 에이 구하면 빨리 죽이지 아 그래요 오케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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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 똑같이 시민이 더 많이 살아남아 뭐야 두당 10 아니야? 네가 마피아 걸려서 와 이제 이 아니 60이잖아 하면 맹팡 하는데 어느 정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두당 10 아일까? 두당 10끼야 그러나? 오케이 크게 가자 가자 이 새끼야 두당 10은 너무 빡세네 근데 마피아만 들고 가는 걸로 해 그냥 아니 시민이 이기면 4만 원 재미가 없잖아요 오케이 그럼 내 판 하고 지금부터 내 판입니다 그러면 5만 원씩 가져가자 그럼 계좌이체 안돼 계좌이체 하면 못 받아 아 그건 인자 맞아 나도 못 받아 두당 5만 원씩 가자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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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냥 하자 뭐 오빠 내 죽이지 말아야 어 난 안 죽인다 미안해 아 연습 게임 해봐서 좀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할게 시민 2 5 마피아 2시 됐지? 뭐라고? 됐지? 어 오케이 오케이 시민 2 5 마피아 2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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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판? 사회자님 잘하면 챙겨준다 못하면 안 챙겨준다 오케이 내 판? 어 내 판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과 지글찾기 한번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니 근데 자리 한번 바꿔요 어 자리 바꾸자 아 나 팔이 없게 하기 싫어 아 얘 너무 감이 좋아 자자자 잠시만 자리 좀 바꿀게 향이 누나 향이 누나랑 향이 누나 제일 오른쪽에 놔둬 아 아니다 왜냐 아 난 티라맨으로 그냥 어 여기로 오고 향이 누나랑 경민이랑 바꿔 아니다 아니 거포형이랑 바꿔 어 누가 바꿔 나랑? 오케이 됐어 나랑? 어 어 거포형이랑 바꿔 그래 그렇게 하면 없다 가자 내가 여기 안 꺼? 어 다 괜찮아? 아 예예예예예 잘 봤다 예예예 어 사회자님 이거 네 폰 방팔하시면서 하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해가 아니면 불은 안 끄어도 됩니다 자 불 끄는 거 이겁니다 밤이 올 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채팅창 끌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 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우선 뭐야 책도 한번 돌리기로 가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괜찮습니다 네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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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 있게 의사는 아까 그대로 그의 안고 어 의사는 구워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제 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자 이제 폐를 숨겨주시고요 자 일단 지금부터 표정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다들 머리를 숙이시고 아까처럼 이제 왼손을 뒷동수로 그리고 오른손을 퐁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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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3브리즈를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자 우선 이 여섯 분 중에 일곱 분 중에 맞게 하나 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한 번 추가된 우리 저 우리의 폐사 고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우리의 스포 아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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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좋습니다 아니 근데 진행자 목소리 진짜 좋네요 진짜 잘 하신다고 조금만 더 목소리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완벽하다 완벽한데요? 어 나 깜짝이야 어 나 깜짝이야 제가 레크리에이션 온 줄 알았잖아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일단 향이 누나 되게 엄청 진지하고요 아 이젠 조금 감사만 오케이 아니 근데 누나 연습했다더니 이게 뭐야 지금 나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아 씨 정말 너무 안심스러워 이 말만 계속 연습했어 진짜 좋아하지 마세요 어 어 아니 근데 일단은 뭐 계속 얘기를 한 번 해봐야 돼 오케이 아니 나는 일단 향이 누나가 이번에 시민인 것 같은 게 왜 딱 눈 뜨자마자 이렇게 찾았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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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을 보는 느낌? 그니까 누구를 약간 찾는다는 느낌이 있어갖고 약간 향이 누나 시민이 누나 와 이런 것까지 본다 근데 나는 왜 저런 말하면 돼 범인같이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자기가 이제 마피아인 걸 숨기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진짜 힘들어 요새 아 무조건 이건 먹는단 말이야 근데 나는 아까 전에 사회를 하면서도 그리고 마피아였을 때도 봤는데 조재걸이랑 티버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죽이고 하는 게 아 왜 진짜야 왜냐면 내가 하나만 말을 하자면 예전에 은호가 좀 약간 잘하는 역할이었는데 은호는 은호는 무조건 죽이고 시작을 했었어 그때 아 그랬었어 근데 이거까지 생각하면 야가 죽었는데 야가 시민이면 그 다음 더 헷갈릴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이가 왜 누가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조재워 같은 스타일은 죽이고 가면 편하긴 해 왜냐하면 너무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부터 왜 말이 없어 나 계속 보고 있어 아 그래 음 근데 일단 이렇게 막 누굴 죽이자고 했을 때 뭔가 말이 없으면 나라고? 이거 오빠 아니 내가 볼 땐 이걸로 되는데 아니야 근데 말이 없는 거는 진짜 잠시만 티버 얘기 한번 들어보자 넌 누구인 것 같아 나 얘 아니 아니 일단 딱 말할게 얘는 아니야 왜? 네가 찍어서 얘는 아예 감 자체가 없어 와 인정 아 진짜 와 인정 잘한다 얘는 아예 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얘 말을 믿어서 안 돼 얘는 그냥 팔랑귀야 근데 나 하나 있어 원래 항상 약간 팡이가 한 사람 딱 의심 없이 이번에 의심을 아냐 아무도 나 모르겠어 이번에 감이 안 와? 응 아니 왜 왜냐면 딱 들자 말자 서로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님한테 말해버리니까 모르겠어 뭘 그니까 딱 고개 들었을 때 그걸 그게 일단 처음에 좀 잘 얘기하는 애들이 좀 이 둘이가 오늘 좀 말이 맞네 첫판부터 둘이는 원래 말이 맞아요 원래 말이 맞는데 아까는 말 없었잖아 별로 아니요 말 많이 하다가 죽었잖아요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알겠어 일단 논리가 없어 아 논리가 없는 게 아니고 너도 논리가 별로 없어 아니야 형은 논리가 없어 아니 저는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시민이야 나는 더 믿고 가야지 신중해야 됩니다 아니 잠시만 너 계속 동맹 만드는데 아까부터 너 내가 진행했을 때 그거 나한테 붙지 뭐 왜 둘이서 동맹 만들어? 그냥 아닌 거 같으니까 아니 왜 계속 동맹 만드는 거야? 아까도 얘 아니 들어봐 마피아 총득을 싸웠는데 시민길 뭉쳐야 살지 그러면 따로따로 살아? 아 근데 얘는 시민 같아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똑같아지 동맹 만드는 그러니까 근데 너 마피아였을 때 못 봤잖아 여러분 딱 30초 후에 일단 각자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일단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얘 마피아일 때 못 봤잖아 와 어렵네 첫 번째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고 아니 그러니까 마피아였던 사람들 행동들이 너무 다 똑같아서 진짜 모르겠다 뭔데? 마피아였던 사람들 너 아니야 똑같잖아 자 10초 남았습니다 똑같잖아 11일 때랑 마피아일 때랑 똑같아 황 오빠 이번엔 유정시민이야 나 이번 판에 한 명은 왔어 누군데? 황이 뭐 나야? 또 정치질 하지 마라 나도 어? 나? 너? 오케이 4초 난 황이 나 아니야 1초 땡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마피아를 지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찍어야 돼 옆에만 절대 들을 필요 없어 응 자 다들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목해 주세요 자 우선 지금 우리 보풍님이 지금 3표를 받으셨습니다 그죠? 자 우리 보풍님 3표 받으셨고 나머지는 이제 다 1표 보시고 이렇게 받으셨는데 채월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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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무조건 시민이고요 예 저는 진짜 시민입니다 네 눈빛 보시면 알죠 아니 왜요? 할 것도 없어요 뭐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무조건 시민이에요 근데 왜 저 찍으셨어요? 예? 왜 저 찍으셨어요? 아니 의심이 되니 니 같으면 안 찍겠습니까? 잠시만 잠시만 지금 거퍼 형님 찍은 사람 누구야? 나 나 이렇게 3명이요? 어 이렇게 찍어주고 만약에 그렇게 해 추리해 일단 죽이고 저 말이 더 헷갈려 오케이 일단 오케이 오케이 자 업다운으로 이제 잠시만 나 진짜 시민이야 어 신경예 업다운으로 이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야 진짜 시민이야 눈필보면 알잖아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아 근데 여기서 잘 봐 하나 둘 셋 그래 잘했어 잘했다 근데 난 시민인 거 알거든요 근데 죽으면 이 3명 중에 마피아가 있는 거야 그걸 죽였어 살렸어 그러니까 시민인 건 아는데 형이 죽으면 어떤 단서가 나올 것 같아서 잠시만 이거 마지막 투표했을 때 죽이려고 한 사람 3명 누구야? 너 너 나 난 살렸어 나 살렸어 이거 살린 사람 이유는 좀 너 갑자기 얘기해 그러면 지목한 사람들 누구야? 나 지목 3명 3명인데 나만 죽인다고 했거든 그럼 난 무조건 아니 근데 너 왜 갑자기 살렸어? 얘기를 해 나? 오빠 너무 말이 많아서 오케이 아니 근데 내가 딱 말할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마피아가 이게 지게 뭔데 말해봐 팡이가 마피아 같아 왜 아까는 경기 스타일이 너무 달라 아까는 지금 감이 안 온다고 말했잖아 아 그래? 아까는 찾아내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약간 좀 탈피하는 방식이네 아니 그때는 감을 안 온다 10주 후에 밤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날 죽일 것 같아 3 내가 다 맞춰가지고 2 1 자 이제 이번엔 4명 됐습니다 자 이제 훈련의 생명을 죽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 회사는 누구를 살릴 것인지 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tant 앗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시민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죽은 겁니까? 만 겁니까? 죽은 겁니다. 아, 의사가 그럼 못살린 거예요? 어, 의사가 못살린 거예요. 의사가 누구 살렸는지 안 가르쳐주나? 그건 안 되지, 그건 말하면 안 되지. 네. 자, 다시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어, 내가 안 죽었다. 아, 태풍이 안 죽었다. 근데 내가 딱 말할게. 여기서 의사 나오는 게 나아? 아니지. 안 나아? 시민이면 내가 아까 해봤는데 나오면 안 되지. 의사는, 의사는 그러면 계속 숨기자. 그래? 어. 근데 의사는 알잖아. 아, 내가 시민인 거. 아니, 너 시민? 아니야, 딱 말할게. 나도 의심해. 나도 의심해. 왠 줄 알아? 얘는 감이 없어. 어. 아, 이 언니 의사인 거 같은데? 아... 근데 잠시만. 그 뭐지? 제 거리가... 파괴리하고 지목했는데 제 거리가 죽었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팡이를 죽여야 해. 아니, 나는... 오빠는 그냥 그랬어. 아니, 그랬어? 아니야, 얘 아닌 거 같아. 아니야, 오빠야. 아니야. 얘가 왜 아닌데? 왜냐하면 피가 쏠렸었거든. 아, 피가 쏠렸어. 말 같지? 아니, 한 번도 아직 고개를 했을 것 같아. 야, 이거 진짜 똑똑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니요. 왜냐면 계속 고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니만 얼굴 빨개 썼어. 일어났을 때. 와, 똑똑해. 아, 진짜 똑똑해. 너 시민이야. 내가 볼 때 얘 죽여야지. 나도 지금 빨갛게 만들 수 있어, 얼굴. 아니, 뭔가? 근데 살짝 이렇게... 파를 내면 돼요, 파를. 아니, 근데 내가 딱 말할게. 아니, 이거는 진짜 시민인 사람들은 내 이 말에 동의할 것 같아. 만약에 거포 형이 아까 전에 처음에 했을 때 이 세 명이 찍었었잖아. 내가 봤을 때 이 세 명이 무조건 있을 것 같아. 이 형이 시민이 맞으면. 맞잖아. 그렇지. 그래서 시민 쪽으로 가려면 이 형이 한 번 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건 개소리. 아니, 이건 개소리고. 얘를 죽여야 돼. 얘를 죽여야지. 야, 왜 짱만! 짙지 마! 아, 잠시만. 오빠 갑자기 왜 두둔하는데 아까 죽이려고 했을 때는 같이 선택한 거는? 근데... 근데... 잠시만, 물어볼게. 얘를 왜 죽이면... 갑자기 이렇게 찝었는데 살렸어, 갑자기. 아닌 거 같으니까 눈빛을 보고. 아니, 왜냐면 재걸이가 마지막에 알았다 하면서 너를 찍었기 때문에. 언니도 살렸는데? 아니, 이 오빠는. 이 오빠 죽였잖아. 아니, 근데 내 의견을 그냥 차단해. 아, 그냥 짚덩어리 하나 들고 간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얘를 죽여야지. 왜냐면 조재걸이 마지막에 얘라고 했는데. 나를 죽여봤자 힌트 나올 게 없는데. 아니, 일단 조재걸이 죽은 시민이 마지막에 얘라고 했는데. 내가 물어볼게. 아, 잠시만. 내가 물어볼게. 시민들한테 물어볼게. 얘를 죽여야지 단서가 나와. 이 형을 죽여야지 단서가 나와. 이 형을 죽여야지 단서가 나와. 니 말 빼고, 니 빼고. 이 오빠. 그래. 혼나 말이 없잖아. 아니, 왜 단서가 나와 내 죽임이야? 아니, 그걸 왜 나라고 해? 셋 중에 한 명이니까. 셋 중에 한 명이니까. 셋 중에 한 명이니까. 그리고 지금 두 명 있잖아, 마피아가. 근데 이 둘일 수도 있고, 이 둘일 수도 있고. 아니, 아까 조재걸 찍은 사람 누구야, 그러면? 이 세 명. 난, 난, 조재걸은 마피아가 죽였지. 조재걸 씨. 아니, 아니, 처음에 처음에. 재걸이로 내가 찍었어. 처음에. 제일 처음. 니는? 내가 찍었지? 난 아니야, 난 시민이야. 조건이는 왜 재걸이 찍었어요? 이마 표정이 이상했다. 자, 10초 남았습니다. 뭘 봐? 근데 얘 죽이면 뭐가 나와? 왜 나와? 아니, 마지막에 조재걸이 얘를 일단 죽이라 했잖아. 아, 죽이려고 했는데 재걸이. 뭐야, 날 두둔하는 이유가 뭐야? 그 말도 맞네? 아닌가? 잠시만, 이 오빠 왜 날 두둔하지? 근데 갑자기 왜? 아니, 나는 지금 너희 둘 중에서 죽이려는 사람이 찾는 거야. 그래서 단서가 나오려는 걸 지금 찾고 있는 거야. 일단 팡이 죽여니까. 나를 왜 죽이냐고, 오빠를 죽여야지. 아니, 일단. 왜냐하면 재걸이가 죽기 전에 너를 지목했었기 때문에. 그게 왜? 마피아가, 이 새끼가 날 의심하는 거야. 왜냐하면 조재걸이 지금까지 마피아 너무 잘했을 때까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난 시민의 의견에 따를게. 아니, 난 아니라고 그랬어. 그냥 원하는 거야. 땡. 네, 여기까지. 이제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어주시고. 제발, 제발. 누가 마피아일지, 누가 범인일지 한번 지목을 합니다. 하나, 둘, 셋! 아니랬다. 자, 지금 우리 양팡님께서. 양팡 죽으면 되셨습니다. 진짜 맞아요. 그 양팡 죽으면, 시민이면. 아, 진짜 난 시민이야. 시민이면. 잠시만, 나 최후의 별론 들어. 너가 시민이면 마지막에 한 명 더 생각해봐. 네가 시민이면 누가 범인일지. 네가 죽었을 때 누가 이렇게 했을지 얘기를 해봐. 나는 근데 진짜 시민이야. 내 스타일 알잖아. 모르지. 이 스타일이 뭔데 미친 새끼야. 정말 잘해요. 아, 이 새끼들 너무 헷갈리네. 미니맨은 그 다음 지목된 사람의 오빠가 너팡입니다. 왜냐면, 시민이 너무 잘한다. 난 진짜 너 근데 시민이야. 아니, 너 시민이야. 일단 죽이자. 아니, 네 최후의 별론을 해 빨리. 나는 이렇게 정확해. 말 많은 사람부터 죽여야 된다. 나는 아까 첫 판 시작할 때부터 감이 안 왔기 때문에 감이 없다고 말을 했어. 왜냐? 진짜 감이 안 왔거든. 일단 죽이자. 자, 업다운으로 팔리자, 죽이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와리가리하는 사람은.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이제 살리는 분. 야, 얘네. 일단 죽이러 봐야지. 넌 시민이네. 나는 시민인데 지금 시민 한 명이 낙현내라고. 봐봐, 봐봐. 아까 전에 트롤이라 해가지고 말도 짐 떠올리는데. 또, 또. 진짜 몰리니까. 진짜. 아니, 아니. 자, 딱 하나만 말할게. 우리 불쌍한 팀. 형은 왜 살렸어요? 아, 시민 같아 보여. 마지막 변론 때문에요? 아니, 아니. 그냥 보니까. 어, 마지막 그것 때문에. 누나는 왜 살렸어? 나는 오빠가 갔다 왔어. 아, 나는 얘가. 자, 오늘 축구에서 밤이 찾아옵니다. 오빠야 아니다. 5. 4. 3. 아, 여기서 2. 밤이 오는 거예요? 1. 자, 이제 밤이 찾아옵니다. 밤 오면 시민 넘기지 않네. 아, 믿다. 자, 우리 피아 님들은 한 분을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의사님 누구를 살릴지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피아 분들께서 한 분을 지목을 하셨습니다. 아, 우리 마피아 분들은 우리 경민 님을 지목을 하셨습니다. 안돼. 우리 경민 님이 마피아일지 시민일지 이 한마디로 결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민 님은 시민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각자 2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두리겠네요. 제가 볼 때는. 나 왜? 어? 일단, 어.. 당신이네요. 지금 의사를 좀 밝혀야 되겠죠? 아, 오빠 의사죠. 네, 제가 일단 의사인데. 어? 네,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의사인데 어떻게 알아? 사부잡거리 당겨. 아, 진짜. 잠시만. 오빠 그럼 누구 살렸어요? 전판을. 누구 살렸을 것 같아요? 나. 아니, 난 살렸어요. 자, 이래. 나 살렸죠. 나. 첫 번째, 두 번째 판 누구 살렸는지 말해주세요. 그걸 왜 말해야 돼? 저는 네 살렸어요. 첫 번째 판을? 네. 두 번째 판을. 두 번째 판을. 두 번째는 네 살렸어요. 아니, 이 둘 중에서 저는 한 명이 죽을 줄 알았거든요. 죽어야 오빠가 나든 해야지. 아니, 아니, 이 둘 중에서는 아니고. 이 둘이 저는 원래 처음에는 이제 마피아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나를 왜 살려요? 아, 잠깐만요. 왜 너를 살렸죠? 아, 이 둘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마피아하고? 아니, 저 진짜 의사하고 심인입니다. 저 진짜 죽이면 안 돼요, 지금.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예. 나 아까 전에 의심했는데 왜 계속 둘을 두 번을 왜 살렸어? 아니, 두 번째는 의심 안 했어요, 저. 두 번째는 근데 살렸다는 거예요. 예. 살렸는데 근데 끝나고 나서 왜 저를 의심했냐고. 왜 얘로 살렸어? 잠깐만, 제가 질문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저를 살렸잖아요. 예. 근데 일어나자마자 양팡 아니면 저를 살렸잖아요. 아, 근데 네가 파급력이 좀 있고 말을 좀 씹으리니까 저는 네가 죽을 줄 알았어요. 예. 요쪽으로 몰아가니까 요쪽으로 죽이고 갈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시민이라서 저를 살린 거 아니에요. 살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마피아가 여길 안 찍어서 사람이 자꾸 죽어나잖아. 근데 왜 갑자기 나를 마피아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죽어나서요. 향이 언니네. 나요? 향이 언니네. 요 둘이 마피아래요, 제가.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난 진짜 마피아가 아닙니다. 나도 갑자기 이 언니가 기초인데. 아, 내가 너도 왜 돈을 살리네. 이유가 있었는데, 얘기해 주려고 했었는데, 이제. 아, 너무 아까 두 번 일찍 죽어서 모르겠어. 자, 1분 후에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시민이면. 일단 누나는 누구를 생각하는데? 뭐라고? 누나는 누구를 생각하는데? 난 진짜 솔직히 말하면 팡이거든?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시민이야. 아니, 팡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팡인데, 오빠가 죽어서 조금 더 확신을 했어. 나도 몰라. 아, 민이가 죽어서 확신을 했어. 나도 몰라. 진짜로. 아, 그래? 시민 맞네, 시민 맞고. 요 셋 중에 있는데. 언니 왜 오빠 시민이랑 확신했지? 30초. 아, 얘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 근데 여기서 팁업을. 마피아면 조금 소름돋게. 아니야, 얘 마피아 아니야. 얘가 왜 마피아야. 얜 나 너무 아니라고 확신한다. 확신 안 했어. 자기는 마피아가 누군지 아니까. 확신 안 했어. 너 처음부터 이상하다 했어. 난 너 말을 배제한다니까. 왜 둘이 지금 카바를 쳐줘? 카바를 쳐줘. 잠시만, 잠시만. 아, 나야, 나야. 나 진짜 안 돼. 시민들, 내 자리야. 난 진짜 안 돼. 왜냐면 지금 말에 그게 없어. 아, 김공주. 아니야, 아니야. 요 주위 가자. 아니, 난 진짜 아니라니까. 난, 나 아니야. 팡이 가자, 팡이. 오빠 그럼 나 살려줘야 돼. 스토어. 못 살리지면 요 주위꺼니까 지금.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지목의 시간이. 나 첫 번 보기다. 와, 너무 어렵다. 진짜 어렵다. 김공주이다. 아니, 팡이 맞아. 팡이 맞아. 자, 이제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하나, 둘, 셋. 지목해주세요. 나 아니야. 자, 지금 우리 팡이 님께서 지목이 되셨습니다. 오빠, 나 아니야. 자, 우리 양방 님. 이제 마지막. 최후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좀 기계하세요. 뭐, 전사하겠으면 하지 말고. 아니, 참. 그거는 여전히 게임이었어요. 그거는 여전히 게임이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나는 단 한 번도 마피아 패를 받아본 적이 없어. 이 게임에서도. 야구. 너 이번에 무슨 표 받으셨어요? 시민이니까 안 이러고 있죠. 시민이니까 안 이러고 있죠. 시민이니까 어떤 표예요? 시민의 그 고도리 그 대는 그거 있잖아요. 검정색깔 땡땡 찍어져 있는 거. 아, 시민 패를 받았다고 그냥. 그 의사라고 자기가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당신이 의사라면서요? 당신이 의사라면서요? 어, 예. 좋은 의사예요. 마피아 구라칠 수 있으니까. 10, 5, 8, 7, 6, 5, 아니야. 아니, 언니받아지가 않겠어. 지금 이거 존나 물리해지죠? 그래, 물리하다. 오빠, 제발 드러나니까. 진짜 제발 부탁이니까. 자, 업다운으로 이제 살릴지 안 살릴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끌어도 되잖아, 어쨌든. 하나, 둘, 잠깐만요. 죽이면 만약에 밤이 옵니까? 2대2죠. 네. 아직 마피아가 아직 안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살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살리면 이제 밤이 오잖아요. 아니지. 업다운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하나만 알아야 되는 게 2대2면 마피아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근데 진행자 분 하는 거 말씀 따라줘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손 내쉬고 업다운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팡인님께서 개연기 따라한다, 진짜. 지목이 되셨네요. 우리 팡인님의 시민이었습니다. 와, 진짜? 와, 이 둘이구나. 아니, 마피아 누구야? 아니, 마피아 누구야? 나야! 하하하하 잠깐만, 이제 경기 끝났습니까? 하나 끝났는데 끝났는데 15분은 나야? 내가 봤다, 벌써? 나 이 노래라서 왜 내 말 안 듣냐고 19라운드 10라운드 내 10라운드 네 아, 형군데 형군데 네, 하나야. 으사하이핑크 아, 영웅 30라운드 오케이 10라운드 세이브 와, 근데 진짜 딱 하나만 말할게 존나 트롤이다. 진짜. 아니 왜 봉준이랑 살려. 나 마지막에 봉준이랑 찍었지 근데. 살고 나서. 왜 오빠를 살리냐고. 아니. 너무 어렵다. 아니 내가 머릿속에. 여러분들 2대2면 끝나는 거 맞아요. 2대2면 끝나는 거 맞습니다. 2대2면 끝나는 거 맞습니다. 아 저런 거 맞습니다. 나는 지금 완전 100%였어요. 자 형이 누나 상금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하나 물어봐. 내가 존나 잘했지. 아니. 형님이 존나 의심스러웠어. 아 진짜. 근데 왜 나 안 죽였어. 아니야. 넌 잘했어 내게. 근데 나는. 원래는 첫 판은 이렇게 하면 잘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제가 왜 얘를 두 번 살렸는데.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뭐지. 내가 왜 살렸는지. 뭘. 근데 형이 나를 살렸는데 내가 살잖아. 그럼 내가 마피아의 확률이 높고. 만약에. 지목했는데 내가 살았잖아. 그럼 되게 게임 푸기 엄청 쉬웠는데. 아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 형이. 잠시만 잠시만. 일단 지목할 때.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찍어주세요. 아니 그냥 번호로 해 그냥. 이렇게 막.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찍어야 돼. 그게 좋아. 어 그리고. 이렇게. 그 뭐냐. 마피아는 한번 보고. 맞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오케이 이렇게 확인을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거 하자. 근데 너무 좀 떨어져 앉아있다. 그거 느껴지잖아. 번호가 좋다고요? 아니 왜냐면 번호가 안 좋은 게. 여기서 만약에. 만약에 여기 중앙이 탈락되잖아. 그러면 3번이라고 하면 헷갈려. 바로 갑자기 심리쳐 찍으려고. 아 괜찮아. 만약에 중간에 다리가 끊겨지면 헷갈려. 번호 주세요 번호. 그럼 번호가 1번부터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그냥 지목하는 게 나아. 지목하는 게 나아. 그냥 해. 다 줬어요? 자 두 분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 시민 이거 돈 못 받는 거. 아 근데 나 진짜. 게임하기가 힘든 게. 시민은 엄청 잘하는데. 저희가 한 번 더 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게임하기 힘든 게. 이거 안 주신 분. 오포이 형이 일단 나부터 계속 의심하는데 그냥. 아 근데. 아니 너 처음에 의심 안 됐어. 처음에 3명이. 아니 여러분들 고정이 안 되는 게. 6번 7번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 그래 그냥 이렇게 해. 지목이 났다니까요. 알게 잘할게요. 6번 7번이 안 되잖아 형님들. 이거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거 떼고 이렇게 6번 7번 이렇게 해야 되잖아. 손가락이 모자라잖아. 오오오오. 사회자분 말씀을 잘해. 제발 제발 좀 들어줘. 전면에서 보는 거는 위에서 보는 거는 이제. 아까 댓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마피아도 이렇게 확실히 찍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두 번째 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와 진짜 어렵다. 아 근데 김봉준 상금 찍힌 거 개빡친다. 자 이번에는 양팡님부터 차례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들 패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확인하셨습니다. 자 지금 안 보이도록 이제 패를 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약간 사부작 소리 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약간 간격 벌어주세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더 머리를 숨기고 왼손은 뒤통수로 오른손은 뚱딱뚱딱입니다. 자 마피아는 서로 누가 마피한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